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100번째 되는 날에 베푸는 잔치를 뜻합니다. 어? 네 개? 네 글자? 아... 100번째 되는 날 하는... 세 글자인데? 100번째! 100번째 되는 날 하는 잔치래. 아! 돌! 아... 안 돼! 돌 잔치! 돌 잔치! 돌 잔치! 돌 잔치! 우리 끼룩당! 이 또한 제 2번째 becomes 대신이다던지? 2번째 맞췄다고요? 돈 잔치! 아... 100번째 됐다. 돈 잔치! 2번째 맞춘다고요? 이걸 맞춰봐. 이걸 맞춤려고 해. 이걸 맞춰려고 해. 이거를 맞춰려고 해. 아, 왜? 문질내지 말아야지. 정답은 1,000만명을 해. 왜? 아, 그대ㅋㅋㅋㅋ 30번째 되는 날 한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. 100일째 되는 날 하는 잔치래 해주는 거예요. 대균치 세는데 잡지 낸다? 그래? 자, 그거를... 100일 때 축! 근데 돌잔치 괜찮았어. 돌잔치. 그러면 돌잔치는 몇일 때 해? 1년이야. 그래도 괜찮아요. 힌트 줘봐요. 힌트 줘봐요. 힌트 줘봐요. 힌트 줘봐요. 뭐야? 8만. 100! 1! 짱! 만남. 아! 출렸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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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갈게요. 백! 이! 찬! 지! 맞아! 정oll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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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일 잔치! 그래서 아까것도 백백거렸구나! 우리는 백구장 산 줄 알았는데 아니 백일 잔치를 골랐어? 아 백일 잔치 그래서 백설기떡을 나눠줘서 백설기떡을 나눠줘요 이거 귀하 합격한 거 취소되는 거 아니야? 귀하 합격한 거 취소되는 거 아니야? 귀하 합격한 거 취소될 거 같은데?